안녕하세요 부자 아빠 주식학교 밴드 혜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올려주신 질문 종목 진단 할텐데요. 종목 진단하기에 앞서서 한가지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입니다. 4월 9일 2시에 온라인 합동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88tv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인 신의 한수 전문가 그리고 부자 아빠님 합동으로 강연회가 있는데 이 강연회는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어떤 장소에 가서 참여서 가는게 아니구요. 그냥 88tv를 통해서 댁에서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강연회에 참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온라인 합동 강연회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을 여기에도 초대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벤트가 진행중인데요. 지금 88tv 한 번 더 가입해가지고 강의를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 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88tv에 가입을 하시구요. 그리고 부자 아빠님 그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선착순 20명 부자 아빠님의 저서 책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번 더 부자 아빠님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은 88tv 토요일 4월 9일 2시에 접속하셔가지고 강의 들으시구요. 그리고 시황이라든지 시장 전망 강의 들으시고 또 책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벤트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종목 금양. 자 이분은 저번에 진단을 똑같은 종목으로 받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행동하지 않고 진단만 받으면 의미가 없죠. 자 금양도 저번에 한번 이제는 축소 내전 매도 쌓인 간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단행 안 하시고 그냥 또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그죠? 그러면 그 사이에 이만큼 또 빠졌지 않습니까? 앞에서 행동하셨으면 수익이 남았을 텐데 지금 빠졌으니까 수익이 줄어들었을 거잖아요. 그죠? 행동할 때는 해야 됩니다. 여전히 축소 간점입니다. 진양산업도 좀 떴죠. 진양산업도 축소 간점. 반등 조금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축소 간점으로 봅니다. 이경 났죠. 자 그리고 동부화재 저번에도 된 것 같은데 동부화재 출세 살아 있으므로 보유 간점이고요. SK이노베이션도 일단은 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그리고 현대제철 현대제철도 조정 중이지만은 큰 변함은 없죠. 그냥 가지고 있겠습니다. 보유 간점입니다. 자 행동하세요. 자 다음 분 현대차를 가지고 계신데 현대차 오늘은 양봉이 나오네요. 그죠? 한번 한 차례 딱 눌렀는데 오늘 양봉 나오는 거 보니까 더 하락하지는 않으려나 봅니다. 현대차 그러면 그냥 비중만 잘 지키고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은 잘 지키세요. 다음 바이로매드 바이로매드도 조금 떴네요. 지금 신용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자리 이탈하면 안되겠습니다. 이 자리 이탈하면 그냥 나오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그럼 반등 오면은 이제 좀 줄여 보시죠. 나름대로 시세가 좀 난 종목입니다. 큰 시세가 한번 낫죠. 다음 중외홀딩스 중외홀딩스라는 종목이 없어요. 종목명은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만 알고 있는 약어 이런 거 여러분만 알지 다른 사람은 모르거든요. 통과합니다. 바른손 ENA 바른손 ENA도 나름대로 조기 2015년 15월에 고점 찍고 조종위에 다시 반등까지 나온 종목이거든요. 이 자리 안 깨면 제 차 또 반등은 좀 나올 겁니다. 그런데 비중은 가볍게 가보고 싶네요. 자 유보율 마이너스입니다. 자본 잠식이 다 되어있고 부채가 더 많죠. ROE가 마이너스라는 건 지금 실정 마이너스라는 뜻이죠. 좀 고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 다시 올라온다면 축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깨고 내려간다면 그냥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산 엔진 아이고 두산 엔진 저기 밑에까지 그냥 쑥 하면서 깊은 조종을 받았는데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올 듯 하네요. 좀 더 보유를 해보겠습니다. 대신 비중은 작게 많이 사신 분들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비중을 줄이셔야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홀딩입니다. 대신 비중은 작게 그리고 베셀이라는 쪽 신용 보세요. 신용이 너무 많습니다. 베셀 내용은 괜찮지만 지금 신용이 너무 많은데요. 일단 여기서 더 안 깨면 좀 올라오기는 올라올 겁니다. 신용이 많아서 큰 시세가 나지는 않을 듯 해요. 그래서 여기 있죠. 오늘 저점 오늘 저점 이탈하면 그냥 바로 그냥 축소를 해버리고요. 그렇지 않다면 반등 어느 정도 많은 위로는 줄 거에요. 그럼 그때부터는 축소가 한 점입니다. 그리고 SK텔레콤 바닥은 찍은 것 같아요. 쌍바닥 자리 나왔죠. SK텔레콤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JENM CJENM은 조종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는 안 빠지는 모습이죠.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여기서 다시 깨고 내려간다면 또다시 축소를 해야 되겠죠. 아직까지 조종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깬다면 나오셔야 되겠고 근데 이거 안 깨면 어느 정도 올라올 거예요. 근데 바로 가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한번 깊이 있게 조종 받고 나면 바로 가지 못하고 어느 정도 행보를 해야 되거든요. 반등에 좀 줄여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할라홀링스 를 했나요. 할라홀링스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할라홀링스 보유관점 그리고 성광밴드 성광밴드는 양분 크게 나왔네요. 일단 성광밴드는 그냥 보유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리츠 종금 많이 나오는 종목인데 메리츠 종금 지금 참으시고요. 4500원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와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축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시세가 지쳤습니다. 가온전선 보유 계속해서 올라오는 중인데요. 그냥 보유하도록 하죠. 가온전선은 보유 대덕 GDS도 수세는 상당히 강하게 지금 올라왔는데 좀 더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유관점 잠깐의 조종은 나올 수 있을 듯 한데 일단은 여기 이격에 대한 조종이 싫은 분들은 22선 기준 잡고요. 22선 깨면은 그냥 좀 줄여 보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들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두산 건설 아이고 두산 건설 힘없네. 하지만 그냥 소량만 보유하도록 하죠. 이미 바닥이니까요. 그리고 삼성물산 삼성물산도 그렇게 싼 주식은 아니에요. 가격이 그렇게 싸다고 저평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반등은 올 겁니다. 소량만 가지고 있겠습니다. 삼식T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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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 이제 떴죠. 그래서 올선이 올선은 지금 타고 있는데 올선 이탈하면 한번 챙겨보셔도 좋겠죠. 비웍스 보유합니다. 보유관점 보유인데 여기 21선 저기 45,000원 정도 이었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랩 안랩도 올라오기에는 올라올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앞에서 큰 시세가 났던 종목이라가지고 뒤에서는 과연 또 올라올지 일단 지금은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비중은 작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 하이닉스도 최근에 많이 나오는 종목인데 오늘 또 은봉이죠. 그래서 저기 저 앞에 지난 1월달 저점 근처까지 내려왔는데 아마 쌍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일 겁니다. 탄력은 없네요. 그냥 가지고만 있겠습니다. 보유관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올려주신 종목 진단 하였는데요. 하였는데요. 계속해서 궁금한 종목들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올려놓으시고요. 그리고 한번 진단받은 거 있죠. 여러분이 의심이 나고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 진단받고 하시는데 결국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진단을 해드려요. 그래서 참고하시는 건 맞는데 그래도 이제 만약에 이거는 줄인다 아니면 한번 판다 이렇게 결단이 나면 행동할 때는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보면은 그냥 진행이 되어버리죠. 진행이 되되 추세가 우상향이면 그냥 가겠지만 흘러내리는 종목이 계속 진행되어버리면 어때요. 저기 밑에까지 내려와 버리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들고 있어야 되니까 행동해야 된다 할 때는 행동을 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